구슬이서말이라도 껴야 뽑아라는 말이 있죠 데이터를 표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표 속에 구속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능한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 라고 하죠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다릅니다 그 대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델과 함께 우리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지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 이라고 합니다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x는 1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부터 x는 1입니다 x는 2 이제부터 x는 2가 됩니다 즉 x의 값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x를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수라는 말을 표에서도 사용하곤 하거든요 누군가 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맥락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변수를 얘기하면 그것은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온도의 값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0도 21도 22도 이런 이유로 표에서 열을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독립변수 또 종속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말이 정말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열을 의미합니다 종속변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되는 열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온도가 20도 이때 40잔이 발랐다 여기서 원인은 온도인 20도이고 결과는 판매량 40잔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원인은 결과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판매량 때문에 온도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인에 종속되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결과는 원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배운 사람이에요 축하해요 여러분 배운 사람의 동공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 표에 있는 특성들 중에서 특성은 뭐예요? 열이죠 서로 상관있는 특성은 무엇이지? 서로 상관있는 특성들은 이런 징후가 있어요 한쪽의 값이 바뀌었을 때 다른 쪽의 값도 바뀐다면 두 개의 특성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특성을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표를 보면 온도와 판매량이 서로 같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와 판매량은 서로 상관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온도와 판매량 사이에는 보다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판매량이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있음을 일단 우리는 발견했죠 또 온도와 판매량 사이에 다른 영향을 줄 만한 특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또 판매량이 달라지니까 온도가 달라졌다? 그건 이상하죠 하지만 온도가 달라지니까 판매량이 달라졌다 가능한 일이죠 온도의 두 배가 판매량이 되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온도는 원인이고 판매량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열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때 그 두 개의 열은 인과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비슷한 듯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를 포함합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는 상관관계예요 하지만 모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단지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인과관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란 실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통계기법을 동원해야 하는 고되고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봅시다 독립변수는 원인이다 종속변수는 결과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에 포함된다 그럼 우리가 상상력으로 구현한 앱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독립변수이고 종속변수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계획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추가해 봤습니다 원인이 되는 온도는 독립변수가 되고 원인의 결과인 판매량은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일기예보상의 온도를 보고 몇 개가 판매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분 좋죠? 실습입니다 앞에서 만든 기획서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봅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기획서에 반영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제출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익숙했던 표를 낯설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성, 개체, 관측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과관계, 상관관계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표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개념도 여러분의 눈썰미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셨네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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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